전기공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중학교 1학년 건데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이게 조금 완전 초등 수학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전기기사에 필요한 수학들을 모두 배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주세요 저희는 원래 수학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한 강의라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다른 수학 강의를 보셔도 이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 설명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거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는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팁 같은 것을 다시 드릴 거예요 비례 반비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정비례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도 2배 3배 4배가 된다 이게 포인트죠 정비례가 딱 똑같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x도 오르면 y도 오른다 x도 오르면 y도 오른다 이거는 식을 y는 ax라고 하거든요 a는 여기서 상수 상수는 숫자예요 a에 상수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죠 별에는 2가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4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닭이 한 마리가 있으면 다리가 두 개 있죠 닭이 한 마리가 있으면 다리가 두 개 닭이 두 마리면요 다리가 네 개 3 6 4 8 닭을 x라고 두고 다리를 y라고 두면 닭의 다리예요 그러면 닭이 증가함에 따라서 닭이 두 마리로 증가하면 다리도 네 개예요 닭이 세 마리면 당연히 다리도 여섯 개죠 이렇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한다 이게 정비례입니다 이거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에다 1을 대입해 봐요 그리고 y에다 2를 대입하면 별표는 뭐가 될까요 1하고 어떤 거를 곱해 가지고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별은 2가 되겠죠 이게 모두 다 성립해야 돼요 2, 4도 성립해야 돼요 2 곱하기 별은 4가 되어야 되는데 별은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간단하게 y는 2x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y는 2x라고 칭할 수 있고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x가 1일 때 y는 2x인데 x가 1일 때 y는 뭘까요? 2죠 x가 2일 때 2, 2는 4 4죠 x가 3일 때 y는 6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x가 1일 때 y는 2 여기 점이죠 x가 2일 때 y는 4 이렇게 x가 3일 때 y가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맞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정비례 그래프는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직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직선 그리고 a값이 클수록 경사가 가파르다 이거는 y는 3x를 한번 해 볼게요 x가 2일 때 y는 3 x가 2일 때 y는 6이니까 이거는 그래프가 가팔라요 이렇게 가파르게 되죠 a값이 2 a값이 3 a값이 커질수록 경사가 가파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비례는 이렇고요 반비례는 반 반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해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비례라고 하고요 사실 정기기사에선 역비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x를 치셔도 됩니다 반비례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분의 5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 봅시다 y는 x분의 5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에 x값을 구해 봅시다 x가 1이면 1분의 5는 5죠 x가 2면 y값은 2분의 5에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눈치채셨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x는 3이면 y는 3분의 5 4 4분의 5 x에다가 x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냥 4를 대입하는 거예요 x가 5면 y값은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x가 1이면 y는 5에요 x가 2면 y는 2분의 5에요 이렇게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이 감소하고 있죠? 이런 것을 반비례라고 합니다 반대 반대 반비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하는 것 이것을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는 1일 때 Y값은 5 X가 2일 때 Y값은 2분의 5 X값은 3일 때 Y값은 3분의 5 X값은 4일 때 Y값은 4분의 5 X값은 5일 때 Y값은 1이죠? 이거는 쉬워요 가로축이 X고요 세로축이 Y예요 그래서 X가 1이면 X가 1 여기로 딱딱딱딱하고 Y가 5면 Y가 5인 것을 이렇게 해서 해서 점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있지만 이거를 다 연결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곡선이 됩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이 된다 염두에 두세요 그래프를 보자마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X값이 1, 2, 3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Y값은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거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반비례는 Y는 X분의 5 이런 식으로 Y는 X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반비례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전기기사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반비례에 대해서 했는데 좀 있다가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그거까지 꼭 들어주세요 좀 너무 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비례식을 해봅시다 비례식은 이런 비례식이 있다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라는 뜻입니다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랑 같다 이런 게 공식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차 비례식 차가 있는데 여기는 차가 한 대가 있으면 바퀴는 4개가 있죠 차가 2대 있으면 차는 2대에 바퀴는 8개가 있죠 차가 3개면 바퀴는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죠 차가 30대면요 차가 30대면 바퀴는 3,4,12 120개가 있겠죠 이렇게 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바퀴도 증가합니다 이거를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차 한 대에 바퀴는 4대 이거는 차가 30대에 바퀴는 120 이렇게 비례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볼까요 차가 2대에 바퀴는 8개 차가 4대에 바퀴는 몇 개 있을까요 16 차가 5대에 바퀴는 20개 차가 8대에 바퀴는 32개 그러면 우리는 내항의 곱과 내항의 곱과 내 안내자예요 바깥에 외항의 곱이 같은지 한번 봅시다 4,32,120 1 곱하기 120은 120 4,8에 32 2 곱하기 16은 32죠 160,160 다 맞죠? 이걸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전기기사에서 문제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날 거예요 1대 5다 그러면 6일 때 x의 값을 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문제를 보고 이런 비례식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x를 구하려면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5 곱하기 6은 1 곱하기 x랑 같습니다 그래서 30은 x가 되겠죠 1 곱하기 x는 x가 되니까 그래서 답은 x는 3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비례식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 한다 좀 어렵지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1번 한번 풀어볼까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6은 3x x는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가지고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정리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정비례를 식으로 표현하면 y는 ax예요 정비례 반비례 y는 x분의 a a는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y는 3x y는 x분의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식을 보고 y랑 x랑 어떤 관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x가 분모에 있지 않고 분자에 있으면 이걸 정비례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 곱하기 1분의 x 1로 나눠주면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분자에 있으면 이건 정비례입니다 x랑 y랑 어떤 관계인가를 보려고 할 때 x가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놓읍시다 이걸 적어놓읍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비례는 분자에 있다 반비례는 분모에 있다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죠 환상코일의 자기인덕턴스는 L msn 제곱입니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것 우선 정비례하는 것을 찾아볼게요 비례하는 것 정비례 분자에 있는 것들이에요 msn제곱 반비례는 분모에 있는 것들이에요 L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지만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였죠 1번은 그래서 공식을 보고 아 이거는 정비례구나 이건 반비례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유리식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데요 우선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권수를 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권수를 반 권수를 반으로 해요 를 n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n이 여기 있으면 여기 2분의 n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ms4분의 n제곱 L 그리고 이건 등식도 필요하겠네요 등식 이거를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4분의 1을 앞으로 빼고 msn제곱이 되겠죠 msn제곱 이거랑 이거를 같게 만들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게 만들려면 분자에는 4분의 1이 있는데 분모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빨간 네모는 똑같이 있어요 L도 똑같이 있어요 4분의 1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4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이 길이죠 L을 답은 2번인데요 길이를 4분의 1로 한다 이러면 4분의 L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또 4분의 1 곱하기 L이 되죠 그래서 답 2번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를 4분의 1 하면 권수를 반으로 해도 이게 분모, 분자 같아서 약분 되니까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식하고 나중식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덕턴스 여기 있죠 인덕턴스가 그대로 가죠 권수를 반으로 하더라도 길이를 4분의 1로 하면 인덕턴스가 일정하다 이거 좀 어려운데 2번 해볼게요 계속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전류맷배, 저항 저항이랑 전류맷배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V는 IR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값을 감소시키면 전류는 몇 배가 되냐 이렇게 하니까 저항하고 전류를 좌변 우변으로 나눠야 돼요 좌변 우변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I는 R분의 V R분의 V 옆으로 갈게요 R분의 V인데 저항값을 20% 감소시켰다 20% 감소시켰다는 거는 0.2 곱하기 R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0.2% 감소시키려면 0.8 곱하기 R입니다 그래서 R 대신에 0.8 곱하기 R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항값을 20% 감소시킨 거를 I다시라고 해봅시다 I다시는 0.8 곱하기 R분의 V예요 이거를 정리해봅시다 I다시는 0.8을 5분의 4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R V가 되겠죠 그리고 유리식 범분수 범분수 나중에 배우는데 범분수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4분의 5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I가 R분의 V였죠 식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I다시는 I 곱하기 4분의 5 I는 처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처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 I다시는 저항값을 20% 감소시켰을 때 전류입니다 그러면 4분의 5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1.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5 3번입니다 원래 전류에서 1.25를 곱하면 저항값을 20% 감소시켰을 때 전류가 나옵니다 막상 해보니까 범분수 좌변 우변 등식 여러가지가 나오네요 3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변압기의 2차측 동선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딱 봤을 때 I 제곱 R I 제곱 R 분모에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정비례입니다 I 제곱 R 둘 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였죠 분모 분모 분자 그래서 전류를 2배로 증가시키면 전류를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대신에 전류를 2배로 이 I를 I 대신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를 넣어주면 제곱 해줘야 돼요 I 대신에 넣은 거니까 이거를 이 I를 I 대신에 넣어주고 이거는 제곱이에요 R 그리고 정리를 하면 제곱 풀어주면 4I 제곱이 되죠 그래서 원래 있던 게 1번이었고 나중 게 2번이에요 전류를 2배 증가시키면 1번에서 2번 몇 배 증가했어요 4배 증가했죠 그래서 답은 4번 4번 문제는 말장난이에요 표피효과 침투 깊이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딱 보면 정비례하는 거 있어요 분모에 있는 게 없죠 상수 1은 아니에요 반비례 이게 표피효과 표피효과 침투 깊이랑 F 파이는 3.14니까 빼고 그리고 시그마 뮤 이거는 반비례에요 그렇죠 반비례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는 표피효과 침투 깊이가 아니라 표피효과에요 그러면 표피효과라는 것은 이거랑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반비례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정비례에 옵니다 정비례가 없었으니까 반비례도 없습니다 표피효과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표피효과가 정비례니까 정비례니까 x가 커지면 y도 커지죠 주파소가 높아지면 표피효과도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시그마가 클수록 표피효과도 커지죠 커진다 뮤가 클수록 표피효과 커지죠 정비례니까 뮤 안에는 뮤S가 있습니다 뮤S가 커지면 표피효과 커지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 공식 이 공식은 역률이 코사인일 때 공식입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일 때 공식입니다 역률에 코사인을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코사인 제곱은 제곱 세타는 코사인이 두 번 곱해진 겁니다 이건 삼각함수에서 배우는데 그리고 역률이 1인 경우는 뭐예요? v 제곱 p 제곱 r이죠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1인 경우니까 1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물어본 것은 코사인 세타의 경우가 역률이 1인 경우 코사인 세타가 1인 경우보다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의 이것은 몇 배인가? 몇 배죠? 뭐가 곱해졌어요? 1번식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을 곱하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몇 배가 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기의 세기 공식 외워야 됩니다 2π r 분의 1인데 여기서 거리가 0.1에서 0.4로 갔어요 거리가 0.1에서 어떻게 됐냐면 0.4가 됐어요 그러면 4배가 됐죠? r이 4배가 됐어요 4배가 됐어요 4배 r이 4배가 됐어요 그럼 h는 몇 배가 될까요? 지금 r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려면 뭐죠? 반비례 r이 4배가 되면 당연히 4분의 1배가 되겠죠 r이 올라가면 h는 내려가니까 그래서 4분의 1배가 됩니다 자기의 세기가 100이었는데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25 답은 25가 됩니다 선전하의 작용력 이렇게 있는데 반비례 한번 찾아 봅시다 반비례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반비례 분모에요 분모 분모에 있는 것들 4π는 어차피 4 곱하기 3.14니까 입실론 0 그리고 h가 반비례인 관계에요 정비례는 λ 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h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h에 대해서 반비례죠 2번 h 제곱이 아니에요 밑에는 h 밖에 없으니까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기억해두세요 전기 쌍극자의 전개 외워둘 게 많아요 이것도 꼭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그리고 전위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거리에 대해서만 봅시다 거리에 대해서만 보면은 지금 전위는 거리 반비례인가요 정비례인가요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비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반비례는 이렇게 쓰고 전개는 r 세제곱이죠 r 세제곱에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요 쌍극자 전위가 v예요 r 제곱에 반비례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예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정비례인 거 뭐예요 비례하는 거 분자에 있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 분모에 있는 거죠 그래서 v 물어봤네요 v v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k하고 전력 손실률하고 전위하고는 어떤 관계죠 분모에 있네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하면 9번 봐요 반비례한다는 말이 없어요 원래 답이 이렇게 써야 돼요 v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v 제곱 2 v 제곱 v 제곱 v 제곱 x v 제곱 v 제곱 V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의 세기 이거 자주 나오죠 전개의 세기는 거리 R로부터 R3제곱이죠 R3제곱이니까 R3제곱이 분모에 있죠 분모 반비례죠 R3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저항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로 A분의 L 이런 공식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분수 옆에 있는 거는 분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비례하는 건 뭐예요? 면적 비례하는 거는 거리 로 그래서 답은 단면적에 비례한다가 아니죠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12번 10번하고 12번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은 거죠 전개의 세기 공식 한 번 써 봅시다 전개의 세기 4π 이실롬 제로 분에 R3제곱 M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리에 대해서 R 거리죠 분모에 있어요 전개는 이렇게 있는데 분모에 있다 그러면 반비례죠 전개의 R3제곱에 반비례 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응용해 볼까요 R3제곱 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답은 4번 이제 13번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래프 그래서 아까 전에 곡선으로 그려진 것은 반비례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아까 했겠죠 비례한다 13번은 사실 보자마자 4번으로 찍어야 돼요 이거는 원래 4번으로 찍는 건데 우리는 지금 수학적인 내용 보고 있으니까 한번 풀이를 한번 봅시다 여기 구체 외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4π 입실론 이건 안 하는 이유는 상수예요 상수 이거를 바꾸면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는 32단원 파이 유전율 투자율에서 배울 건데 이건 상수기 때문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안 해요 전개는 R제곱하고 반비례할까요 비례할까요 R제곱 분모에 있죠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구체 내부 한번 더 해볼게요 구체 내부 4π 입실론 A3제곱 R분의 Q가 있는데 비례하는 건 뭘까요 비례 거리 Q 반비례하는 거 A3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네요 200 N 다시는 185 1000 200 200 n로 정리하면은 180으로 나눠주고 200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15번도 해볼게요 15번 여기 있다 8 대 1200 6 대 ns는 ns 한번 구해볼게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1200 내항의 곱 이렇게 하면은 ns 구하려면은 8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을 이런 식으로 ns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6번 어려운 문제인데 정전용량 공식이 0.02413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d가 증가하면 이건 로그예요 로그 로그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35단원입니다 35단원 35단원 어려운 내용 할 텐데 로그 10r은 로그 10r분의 d는 여기 밑이 1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우리는 이 경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기사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는 y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a가 1보다 클 때 이런 그래프인데 x가 커질수록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는 그래프예요 r분의 d에서 d가 커져요 그러면 이 로그 전체도 커집니다 d가 커지면 이 로그 전체가 커지는데 이거는 사실 c랑 어떤 관계예요 분모에 있잖아요 반비례죠 반비례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d가 커지면은 로그 10r분의 d도 커져요 로그 10r분의 d가 커지면은 c는 어떤 관계예요 로그 10r분의 d랑 c는 반비례 관계죠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는 c하고 반비례 관계다 여기가 커지면은 이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d가 커지면은 로그 10r분의 d가 커지고 c는 감소하죠 정전 용량 로그 10r분의 d가 커지면 정전 용량 c는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비례 반비례 비례식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수학 개념들이 나와서 좀 어려웠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제 책에서 다시 배울 건데 한번 검색도 해 보시고 해보세요 수학이 한 가지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개념을 섞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차근차근 하나씩 정복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분모에 있다 분모에 있다 반비례 분자에 있다 비례 그리고 이거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것만 기억해두고 가세요 이번 거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